KBS가 박민사장 취임 후 이번에는 전국노래자랑 MC를 맡고 있는 김신영이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국노래자랑은 1988년 5월부터 34년간 맡아온고 송혜의 후임으로 김신영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MC를 맡았는데요. 당시 이 자리는 최성규, 송혜 등 쟁쟁한 거물급 MC들이 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던 곳으로 김신영이 MC를 맡기 전까지는 이호섭, 임수민이 송혜의 빈자리를 5개월간 채웠는데요. 김신영의 소속사는 이날 제작진이 MC 교체 통보를 받고 당황하여 연락이 왔고 지난주 마지막 녹화 관련 통보를 받았다. 3월 9일 인천 서구편이 마지막 녹화로 김신영은 약 1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누비며 달려온 제작진들과 힘차게 마지막 녹화에 임할 예정입니다. 라며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전국노래자랑 제작진도 김신영의 하차를 회사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이에 당황해 김신영 측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고송혜의 빈자리를 채우고 몸을 불사르며 뛰어다닌 김신영은 타의에 의해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전국노래자랑은 고송혜가 MC를 보던 때에는 10대의 시청률을 유지해왔으나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신영의 MC 신고식이 이뤄졌던 경기도 하남시편 시청률은 9.2로 출발했지만 이후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10월 1일에는 3.4까지 떨어졌고 3월 3일 방송은 6.4%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런 김신영의 하차 소식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젊은 애들한테는 떨어질지언정 아재들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긴 함. 차피 어르신들 보는 방송 차분하게 진행 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송혜 선생님이 뭐 깨방정 떨면서 텐션 끌어올려서 프로그램 장수한 것도 아니잖아. 어르신한테 먹히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함. 평생 할 줄 알았는데 별로였나 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노래자랑과 김신영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김신영의 뒤를 이울 MC로는 남희석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